경기도 남양주에서 만난 오늘의 보좌홍버. 그의 작물은? 바로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. 층층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 이 작물의 정체는? 새싹채소예요. 새싹채소. 작지만 영양가는 꽉 차고도 넘치는 새싹채소. 좁은 면적에서 고품질에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다. 이것이 큰 장점이에요. 작고 여린 새싹채소의 반란.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데. 저는 새싹채소로 연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김재일입니다. 새싹채소로 연매출 10억 원. 김재일 부전원고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.